아니, 세순놈을 때 세순놈이 빨간 옵셧으라는 건데 아, 세순놈이 빨간 나무? 아, 이렇게. 아, 단품도. 단품도. 어, 안에 뭔데? 내놨어? 사람들 이거 하나 만들어, 이거. 사장님. 이거 만들어 놓아야 돼. 그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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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에서 하라고. 3인작 개념으로. 예, 팀장님. 여기 사업자의 메인. 그걸 하고. 캐스터가 그걸 주면 먼저 보자. 이게. 왜? 김다리기요? 여기 뭐, 황금개비가 없는데. 뭐라고? 그래, 그래, 그래. 러시아 어쩌고. 게자비. 황금게자비. 이거. 황금게자비. 개비자고, 이제 코리아 골드라고 있잖아요. 코리아 골드. 한국거 엄청나게 있네 책이 어우 비싸 보이는데 책이 국내에 들어올 때 한 30 몇만원 두 권 AB로 되어있는데 개비자가 외국에도 있고 참 비자가 외국에도 있고 한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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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골드라는 거고 이게 코리아 골드죠?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코리아 골드 직립비자들이 많아요 시중에 다니다 보면 직립비자들이 많은데 요건 노란색이라는 거고